저희는 테니스를 주로 치면서 호흡을 맞췄어요. 테니스요? 네. 영원한 거 아니겠지? 있어 보인다. 테니스, 저희가 먹는 숙소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요. 아, 테니스장이. 테니스의 도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 테니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혁신 씨도 뭔가 할 말, 할 말이 있었나 봐요. 이 얘기를 듣고는. 잘은 못했는데 운동이 엄청 많이 됐어요. 잘못하면 더 돼요, 그게. 공을 너무 줄어 다녀가지고요. 되게 운동 많이 됐어요. 이렇게 넘기면서 테니스 공을 그렇게 치는. 제대로 배워보신 적은 없으세요, 공유진 씨?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아주 기본만 배웠었는데 그때도 공 주스러 다니냐고 그거 하다 끝났어요. 근데 선배님이 잘 치세요. 테니스는 신동이 없다더라고요. 그래요? 몇 년을 쳐야지 딱 그 실력이 올라간다더라고요.